누구한테 그러는거에요? 차려 탄거 같은데? 차려 했어요? 네네 좀만 기다려라 이제 꺼내도 될거 같아요 진짜로요? 예 오~~ 진짜에요? 잘된거 같은데? 아냐 아냐 갑자기 익혀야 되는거 아니야? 소금이 다 타고있잖아요 소금 타는 거하고 새우고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? 그거 봐요. 냄새 많이 나죠? 이건 집 안에서 보면 안 되는 거구나. 밖에서 보여야 되네. 그거 봐요. 몰랐죠. 말을 해줘야지. 그것 다 했잖아요. 내가. 그럼 또 금방 잊어먹죠. 맨날 까먹고. 진짜 그만 짓게? 뒤집어서 한 번만 더 할까요? 이거 안 뒤집어도 되는데. 다 익은 거라고. 진짜로? 응. 다 익었어요. 꺼내놔 봐요. 꺼내놔 봐요. 꺼내놔 봐요. 야 너 그 일렬로 쳐봐. 좌우로 잡냐고.